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스킬을 안 해도 돼 야 나랑 만났는데? 파스키 파스키 위도 있다 와 머리 맞..뭘 맞으면 되나? 도전 보니께이 왔어 이제까지야 아 나.. 한 명 푸쉬했다 나 잡았어 딴 팀 또 왔다 올라갈게 비하인드 비하인드 어디에 베베프 triumph 하체도 110까나잖아 올 것 같은데el 어딜 날 쓰려고 졸라 비비네 그니까 안 펴줘 상대방이 내가 언제 나올지를 예측하고 있잖아 0x0에서 슬라이딩을 하면 99%는 대응을 못하는 것 같아 방금도 살짝 엇박으로 나가니까 트레이킹을 못하더라고 게임 못한다고 욕하지마 흐흐흐흐 아냐 이렇게 해도 돼 어 얘 쌍망이네 이놈 뭐야 이런 허자비 어 마스터야 심지어 아 진짜 이런놈도 요즘 목에 힘주고 다니는구나 날쓰봐 넌 왜이렇게 앞서나 봐 아 하 아 아